지치 말고 축제처럼 즐기면서 행배했으면 좋겠습니다. 김이신 늘 몸앞고 건강해 이제는 웃는 거야 이제는 웃는 거야 짱비 케이크 함께 듣겠습니다. 다같이 박수 정말 많은 득점 제가 표수부대 선수만 계속해서 호명한 것 같습니다. 오늘 20득점 이상 기록했어요. 오늘 경기 조금 더 저희 경기장에 항상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한 마운드 남았는데요. 그때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나온 경기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혜진준 선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경기만 이렇게 보다가 선수들이 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잖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한 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나는 음악 한번 주실까요?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자 이제 서승주 선수와 멋진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. 서승주 선수와 그리고 IBK 기어분의 선수를 확신으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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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